이렇게 2탄입니다 5만원 잡고 뛰더라구요 자 이제 하지 않아서 롤을 보도하지만 자, 롤은 어떤지 롤 한쪽으로 짜고 역시 여러분 트랙차스 그 다음에 로시 역시 RC카는 미국 차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이 RC카는 역시 미국 애들이 잘 만들어요 일본도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 애들이 RC카가 우리나라 시장에 50배 잖아요 쇼 보세요, 쇼 보세요 이 말이 되는 쇼입니다 리바운드 보세요 다른 차를 붙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발을 봐면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버스는 엄청나요 자, 그럼 체육소랑 볼까요? 체육소랑 이리와 보세요 사람 없으니깐 숙소 경우도 할게요 비가 위험하니까 학생은 위로 올라와 주세요 이게 여러분 4세래요, 4세래요 6세라면요 타이어 찢을 정도로 너무 빨라가지고 6세로 할게요 6세로 달립니다 잘 보세요 자, 우쌍! 어떠세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점프 괜찮아요? 자, 괜찮습니다 야, 조용성에 여러분 끝내주는데요 자, 세게 안 달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세게 달리면 점프하면요 여기 점프하잖아요 여기 점프하면, 저기 위로 넘어가요 마음만 먹으면 자, 이제 우리 회원님, 여기 오세요 자, 완벽한 세팅이 잘 됐고요 중립도 잘 나오게 해놨고요 제가 ABC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중립도 잘 되고 자율적으로 잘 트는데 자, 제가 핸들을 회원님께 그 다음에 방아쇠 쏙 쏙 쏙 쏙 쏙 쏙 쏙 할게요 네 잠깐만 잘보세요 자, 땡기다시요 네 네 자, 잘할 수 있지 일단 뭐 잘할 수 있으면 제가 살짝 트고, 조용으로 해주세요 자, 갑니다 앞으로 살짝 코너 트이고 점프장 가운데 와서 오오오 수진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드릴게요 한 번에 살았 수 있겠죠? 네 땡기다가 위험하면 브레이크 그 다음은 수진이에요 네 오, 대박이에요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한 번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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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뒤로 뚫는 것 같으면 브레이크 앞을 딱 찍는 거에요.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고고씨! 오케이! 타임 들어갈게요. 이거 진짜 완전 신기해. 스트레이 때마다 앞에 가야겠어. 그리고 재현이랑 같이 가야겠어. 어머! 다시 한 번 더! 어머! 다시 한 번 더! 자신 있게 하세요. 어머! 어머! 이게 진짜 작가! 다시 한 번 더! 뚱! 아아! 오! 오! 옥!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처음으로 한 번! 너! 좀 더! 오! 소! 좀 약했어요. 조금 더 강하게! 괜찮아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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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좀 더 강하게 뛰기시군요. 조금 더 강하게 뛰기시군요.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면 안됩니다. 맘에 드세요? LST 정말 대박이네요. 주행성, 점프력, 효! 윌리바까지 장착되어있는 제품인데요. 우리 회장님께서요? 잘잘수록 제가 양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구매하신거죠? 양담이 아니에요. 최고의 LST2 제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